오늘의 포인트 핀도 꺾고 가요? 귀여워 귀여워 이 머리 너무 예쁘다 달 맞추 아 시크 얼굴 너무 아파 내 스타일 난 시크가 좋아 시크가 좋아 아구 이쁘네 위로 뭐해요? 위로 손 손 위로 손 손 손 용암 손 손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보나 화호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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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훈 씨는 공대에 있을 때 어머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수영을 잠깐 때리고 잠깐 때리고 그 다음에 그냥 몸 푸는 거지 뭐 수영을 막 선수처럼 할 거 아니라서 그렇게 힘들지 않지 않을까 시작! 이거 진짜 힘들구나 파이팅! 여기 선수처럼 아윳대 같은데 아윳대가 시작! 5분 이따가 게이트로 추르발 추르 투더발 와 대박! 어메이징 와 여기 되게 예쁘다 내가 부르니까 그치? 가자 방콕 고기 손님 태납에 방금 좌석 배틀신행이 꺼졌습니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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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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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엄청 부었어 코가 아주 코봉이로 부었네 태국 너무 좋아 어떡해 들어오자마자 따뜻한 온기가 날 반겨주었어 오늘도 어김없이 방투어 시작합니다 침실이네요 깜짝이야 진짜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세상 마상 너무 멋있다 내가 초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초도 준비해 주셨고 요가매트 좋아하니까 요가매트 준비해 주셨어 줌 서비스가 도착했대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딤섬인가? 우리 애들이 왔으면 진짜 좋아했겠다 여기 우리 애들 언니 안 져요 응? 지금 잘 시간인데 그쵸? 응 흠 음 나 망한 것 같아 나 잘못 들었어 아아이 55 새춤하게 55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62 아아아아아 belt 나 많이 더해줬어 너 눈이 되게 썰렁하게 팟다 너 되게 야 넌 왜 안나왔냐 RC 고맙다 고마워 네게 써 allocate 진짜 너무 좋아! 너무 좋았어! 편했어! 완전 다음번에 다 오던데요? 어제 계란 걱정하네 응 그니까 응 뭐 음식 갖고 와도 되는거죠? 네 갖고 와도 돼요 가져와야지 계란 시키려면 시키고 있어 아침에 밥을 맛있게 먹고 수영을 한번 하러 가도록 하겠다 아싸 신난다 어 따뜻해 벌써 우리 여기에 자리 잡자 수영복이 내가 이쁘지 않으니 성격이 다르다 와우 이쁘지 않으니 성격이 다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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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, . . . . 나 이제 벗어나야 되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인생샷을 버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사고 촬영, 인사한 거 받고 사고 집 하나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이제 집에 가자.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.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다.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다. 너무 세게 돼있어. 진짜 귀엽다. 엔하베린지 몰랐어. 오픈식 하시죠, 오픈식. 오픈식이 뭔데? 뭐가 있을까 저기에? 지금 사람들 있는 거 아니야? 저 지금 사람이 있을 때인데? 왼쪽이 아파. 너!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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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우와! 우와! 하하하하 여기 이렇게 아우, 예뻐. 하하하하 가자, 얘들아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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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피태 태현 누나라는 뜻이고 넝태 태현 동생이 어떤 뜻인가요? 피태 넝태 태국어 배웠어. 태국어 배웠어. 우와! 하하하하 하하 릴렉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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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쾌해 하하하 하하하 하하 희생 하하하 하하하 랩랩랩 사랑을 키워서 살아나지간 오늘 하루도 미 빠진 도겨물을 부어야 해 한번 더 붙일게요 네, 좋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서 둘러야만 해 정말 너무 멋있어 아, 견복한데 그냥 모양이라고 해 제발 아니, 저기 밴드 갖다주러 가고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뭐야 어? 뭐야 저게 뭐야? 이거? 팬곡이야? 아니 안해요 총총총 아잇! 야! 밤드 이거 한국에 못 가꼬가? 왜요? 한국에 가고... 저기 일하러 오셔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누가 여기다 놨어 네? 누가 여기다 놨냐고 저기야 저기였어? 잘 죽였어 여기 복도 굴 줌구만 아 뭐야 2, 3, 2, 3 렛츠 라이브 반갑습니다 대단하다 짜자자자 재밌게 즐거워 사완이 카 우리는 사완이 카야 여자는 다를지 남자는 카기 달라요 밑으로 하나 둘 셋 싸움이다! 방탄소년단 갑시다. 시원하고 괜찮은데 시원하게 안 돼요? 이거 근데 안 하면 안 돼요? 해야지 뭐. 의식을 의식을. 의식 의식을. 이거 하니까 헬퍼 2번인데. 이렇게 해야지. 마치 폭로 울어와 낭만. 나 잠들면. 못 못 낚인. 지원히 꿈에 해배는. 가해 밀리고 지니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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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 아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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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스 Jáng 한글자막 by 혈아 정 capaz 한글자막 by 한효정 빨리 먹어요. 맛있어요? 브라우니, 브라우니. 음~! 너 내가 골라줄게. 먹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. 냄새만 먹지 말라. 나 이거 비행기 탈 때 좀 몇 가 들고 가야겠다. 이제 끌려가야 돼, 이제 지금. 입어야겠다. 진짜 장난 아니었지? 입어야겠다. 그거 이거 이거 이거? 지연이가 저렇게 하루를 살고 싶다고 하시네. 너무 예뻤어. 태국이 스탠딩이라서 분위기가 더 좋은 거 같애. 그치 않나? 인이 안 들려 봐. 아니야, 막. 하나, 둘, 셋! 소아 입다! 아니, 무단히. 이제 무단히 ном인, 놀수수чески. 우리는 과연은. 대충 이기게encia에 말투에. 가슴이 이슈세의 발표에. 마침대. 외모의 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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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조개 오셨네요 뭐 얼굴이 막 보이네 햇나요 나하고 pros 와왔디 이것도 없음 정말 우리를 안고 거짓은 음악 속에 내려가 I'm going home to the starlight 우리 다운로드 yesterday 들 수 없는 질선배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정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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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로 곧 이것을 찍는 중 아, 네, 네, 네 네 네 아, 네 안 나온 yes 네 네 네 네 네 탱구티비